부르기 전까지 난 인간이었어 사람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괴물은 아니잖아 죽여봐, 끝까지 살아서 짓을 때 죽여버릴거야, 그가 너는 왜 안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너한테 다시는 안 잡힐까 봐 난 니 머리를 다 해집어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거야 만약에 내가 너희 부모님 죽였으면 어쩔거야 그럼, 너도 죽어 넌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버텼어? 다시는 나 때문에 우선거지마 그리고 고마워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마라 갈게, 끝까지 니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 내가 누군지 아는 거라 말해 듣고 싶으면 너부터 털어놔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걸 알고 싶어서 평생 널 찾아다녔어 진짜 지유가 맞는거죠 지유가 그런거죠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나야 아, 지유야 니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 내가 누군지 아는 거라 말해 듣고 싶으면 너부터 털어놔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걸 알고 싶어서 평생 널 찾아다녔어 진짜 지유가 맞는거죠 지유가 그런거죠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나야 아, 지유야 era